신체손의 사정 합격한 윤여진이라고 합니다. 일단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합격자 간담회에 오는 게 목표였는데 그 꿈을 이뤄서 너무 기뻐요. 저는 우선 선택과 집중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는데 수업을 들어보게 되면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가 보여요.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중요한 부분은 10번이고 20번이고 읽고 쓰는 연습을 했어요. 그게 제 합격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. 우선 교수님들이 훌륭하시고 또 교수님들마다 각각 장점들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라서 교수님들 수업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인가 다 이해가 되어 있고 또 커리큘럼이 일단은 훌륭해요. 뭔가 비는 시간이 없고 한 커리큘럼이 끝나면 바로 다음 커리큘럼으로 이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저도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면 꾸준히 공부만 한다고 하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근데 처음부터 인스TV를 제일 먼저 알았고 주변에 먼저 시험을 합격한 사람, 선배님, 후배님 다 인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고민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. 당연히 인스TV부터 검색을 했었어요. 학원 관계자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학원 시설도 쾌적하고 그리고 또 문의를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가지고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교재도 깔끔하고 다 좋았어요. 교재